시장과 상관없이 그냥 조금 길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삼성전자요. 삼성전자요.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될까요? 매수가 5만 4,500원이고요. 100%예요. 매수가 5만 4,500원의 비중 전부 다 실으셨고요. 매수는 혹시 하락장 이전에 하셨을까요? 아니면 이번에 하셨을까요? 하락장 이전입니다. 이전에 하셨어요. 그래도 다시 반딩이 나와서 매수가에 올라와서 회복을 했었는데 수익권에도 갔고요. 그런데 지난 금요일하고 오늘 장이 빠지면서 손실을 보고 계시네요. 전문가님, 이종목 저희 어떻게 대응할까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주연입니다. 삼성전자를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매수를 하셨죠? 네. 삼성전자 기업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수랑 너무나 똑같게 움직이는 종목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트를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오늘 추세선을 살짝 이탈했습니다. 살짝 이탈했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 이 종목을 들어가셨다고 하시면 여유가 되신다면 시장과 상관없이 그냥 조금 길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현재 비중이 한 10%나 15% 정도 들어가 있으시다면 손절을 하시고 저점에서 또 추가적인 매수를 하거나 이렇게 대응을 하면 좋겠지만 100% 지금 들어가 계신 거는 그만큼 이 기업에 대한 안정성을 보시고 투자를 하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삼성전자는 좀 장기적인 관점, 이번에 시장이 코로나로 빠졌지만 코로나 이전에 10월부터 해서 시장이 급락할 조짐을 좀 보이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큰 사이클에, 경기 사이클에 맞물려서 시장이 코로나라는 트리거로 인해서 큰 폭으로 빠졌지만 결국은 시장이 한 3년, 그리고 한 4년 정도가 지나면 바닷건을 다지고 다시 올라가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5년 정도 보신다면 지금 삼성전자 6만 원 이상의 가격으로 올라가 있을 거라고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손절 생각하지 마시고요. 장기적인 관점이시면 그냥 한번 쭉 가져가 보세요. 알겠습니다.